그래도 예뻐요 저희는 몰디브에 온 지 이제 4일째인데 좀 이번에는 일정 중에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오자마자 메모리카드가 오류가 나는 바람에 찍었던 모든 영상들이 비행기에서 다 날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날씨가 계속 흐린 것도 흐린 건데 계속 비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랬어가지고 이 예쁜 몰디브에서 많은 걸 하지는 못했네요 저희는 지금 몰디브 앙사나이후루에 있고 저기 보이는 섬이 바니안트리 섬이거든요 이 앙사나이후루는 바니안트리랑 왔다갔다 하면서 두 섬을 즐길 수 있는 그게 매력인 곳이에요 암튼 오늘 이제 앙사나이후루에서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새로 오픈한 노바리조트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노바로 이동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 브이로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빨래공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빨래공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말레에서 다시 스피드보트를 내리고 여기 수상 비행기 체크인 하러 노바 직원들을 만나서 수상 비행기 체크인 하러 들어갈 거예요 아 그래도 여기 이제 날씨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보통 이렇게 리조트 간 트랜스포를 할 때는 전에 묵었던 리조트 직원분들이 케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새로 묵는 리조트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케어를 해주시는데 지금 저희 앙사나이후루의 직원분이 노바 부스까지 안내를 해주고 계세요 되게 몰디브에 지금 막 도착한 것 같은 싱싱한 기분이네요 어? 만타이어 타는구나 아 females 감j 아 날씨가 노바리조트는 자체 셔틀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노바로 들어가는 수상 비행기를 만타에어를 타거든요. 여기 수상 비행기가 TMA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에 제가 바카로 들어갈 때 탔던 몰디비안 C플레임 그리고 지금 오늘 이용하는 만타에어가 있는데 만타에어 자체 셔틀이 이 셔틀 차도 되게 고급지고 안에서 물도 이렇게 서비스로 주시고 좋네요. 여기 만타에어 탑승하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 라운지가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계약된 리조트들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라운지라고 하고 노바는 따로 계약된 라운지가 없대요. 라운지는 따로 이용할 수 없어서 여기 탑승장에서 기다리면서 와이파이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9시 44분이니까 30분 뒤면 비행기를 타고 노바로 들어가겠네요. 가자! 가자! 비가 살짝살짝 오네? 응! 간다 간다 간다! 안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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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er기 간다! 단체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요바에 다 왔습니다 이제 수상 기능이 내려서 여기서 포트 한번 타고 섬으로 들어가면 돼요 한국에서 지금 처음로 로바에 방문한 첫 고객이에요 로바에 왔어요 되게 오랫동안 와보고 싶었던 리조트인데 오픈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6월 초에 오려고 계획했던 거를 이제 6월 말로 일정을 바꿔 가지고 로바에 들어왔습니다 와 첫인상은 라군이 예쁘네요 진씨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10일 정도 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해외에는 다른 해외가 있었어요 라카로팔이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케 왔어요. 저희가 일곱 até 다 이케. 우리 집도는 완전히 공개했고 스토리에 넣었고 더욱은 잦은 정식으로 이제는 완전 새로운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시오. 너무 잘한다. 여기가 두 장사 중에서 2 0 1. 2 0 1. 여기가. 여기가. 2.0.1 2.0.1 이게 룸키래요 물놀이 하기 좋게 여기 문을 열어줍니다 2.0.1 1.5 이거는 넙 그렇게 좋아해요 이 문을 안전하게 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커피 캡슬리, 그리고 장르가, 매일 일상에 비축되면 되요. 다양한 종류의 드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마치, 이는 커피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는 또한 커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상에 비축됩니다. 이렇게 커피 마신에, 애플티비를 사용할거에요. 넷플릭스, 유튜브, 인피니티비를 즐길거에요. 예쁘다. 대박. 진짜 완전... 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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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이디어 잘한거 같아. 주인씨 노란색? 네. 예쁘다. 바다에 들어갔던 키가 항상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예쁘게 잘해놨네. 예쁘다. 어때요? 좋아요? 이제 몰디브 온거 같아요? 날씨나 좋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묘하게 수상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거 같긴해. 그건 그래. 진짜 여행 온거 같고 몰디브 온거 같고 수상비행기가 몰디브의 트레이트마크 같은거라서 그러니까. 여기 진짜 다 새거라서 엄청 깔끔하다. 엄청 깔끔하다. 문티도 새거고 아기 나무도 안쎄. 여기 처음 게시하는 방이래요. 헬로우. 오늘 아침에 앙사나이후로 해서 조식을 거의 안먹고 주스하고 커피만 마시고 와가지고 배가 좀 고프네요. 여기 노바가 지금 쿠키 웰컴 쿠키로 준게 되게 맛있어서 준씨가 군것질을 잘 안하는데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먹어봤더니 진짜 고급지게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노바에서 이제 처음으로 식사를 하러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기 노바가 전체적으로 다 공사는 끝났고 식당도 공사는 끝났는데 메인 레스토랑인 소울 레스토랑이 실내 장식이나 이런게 조금 덜 됐대요. 그래가지고 소울은 아직 오픈을 안했고 저희는 이제 플레임 원래 그릴 레스토랑인데 플레임에서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게 될 것 같아요. 이 하루는 저기 안녕하십니까? 하세요? 나는 fried buffet 나 괜찮아요! horizontally 저희는 완전히 돼요! 오오... 이게 사람이 멀어지면 뚜껑이 닫히고 사람이 가까이 가면 뚜껑이 열리고 따로 손을 댈 필요 없이 음식을 풀 수가 있잖아요 어우 저거 닫히는 거 봐 우와 신기해 오 젓가락도 있어요? 나무젓가락도 있어요? 네 준희씨의 점심은 스시로 시작하는군요 네 몰디브에서 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 중심 응 고로라 생..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데 맛있어 응 눈이 커졌어요 응 정말 맛있어 저는 양고기 양고기가 있었거든 양고기하고 저기 생선을 큰 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썰어 주더라고요 네 생선하고 치킨 맛을 낳고 이렇게 바다 바로 옆으로 근데 인도어라서 또 위에서 통풍기는 계속 돌고 있고 시원한 바닷바람도 불고 파수소리도 있고 음 양고기도 맛있어 양고기도 맛있고 양고기도 맛있고 하하하하 양고기도 맛있고 그 퀄리티가 되게 좋네요 날씨가 웃어 날씨가 웃어 난리 났네 거의 태풍급으로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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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네 아니 근데 안 그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럼 가요 가요? 가요? 와 노바에서 첫날부터 신고식을 하죠? 신고식을 제대로 지웠어요 신고식을 하죠? 신고식을 하죠? 신고식을 하죠? 신고식을 하죠? 신고식을 하죠? 신고식을 하죠? 다행히 오늘 아침까지는 이렇게 막 비가 살짝 내리기는 하고 바람이 살짝은 불었지만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지는 않아서 무사히 수상비행기를 잘 타고 왔는데 좀 더 늦었으면 오늘 오후에 만약에 들어오거나 이랬으면 수상비행기가 못들 뻔 했을 수도 있겠어요 날씨가 이렇게 급변하는구나 저희가 해리턴스아라에 처음 갔던 2019년 6월에도 이런 정도의 날씨가 좀 왔다갔다 계속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즌이 확실히 몰디브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아 여기 물속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 제가 선태한지 뭐가 선태한지 그냥 여자들 화장할 때 이런 보조거울이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쵸 이것도 요즘에 오 조명도 나오는구나 쓰는 이런 조명들이랑 이런 거울까지 써보출 그리고 여자들한테 중요한 건 네 드라이기인데 몇 와트짜리에요? 엄청 큰데? 마트 수가 1800W 같아요 1800W 엄청 커고 터보 그 미용실에서 쓰는 응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응 꺼주세요 저거 뭐야? 이거 조명 어디 조명? 아 그 테두리? 네 테두리에 조명 아 오 오 자 여기가 이제 비치빌라 105호고요 비치빌라는 방 안으로 딱 들어오면 앞에 해변이 쫙 펼쳐져 있는 게 매력적인 곳이죠 비치빌라는 제가 묵는 워터빌라 일반 워터빌라보다는 방이 좀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있을 거는 다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침실이 해변 앞으로 쫙 펼쳐져 있고요 방 한편에는 이렇게 사무용 책상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몰디브에 놀러 오시긴 했지만 간단하게 급하게 업무를 봐야 될 때 업무를 보기에도 의자도 편하고 색상도 높이도 딱 좋고 아주 좋습니다 세면대는 아쉽게도 커플 세면대가 아니라 이렇게 세면대 하나만 딱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는 거울에 헤드리에 불이 딱 들어오는 그런 아주 팬시한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확실히 새 리조트라서 세면대도 엄청 깔끔하고 깨끗하네요 이쪽에 아웃도어 샤워가 있긴 한데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비 맞으면서 샤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인도어 샤워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레인포라고 옆에 샤워기도 선택을 해서 샤워를 할 수 있게 인도어 샤워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저도 처음 경험했을 때 매우 놀랐던 거긴 한데 지금 여기 변기에 앉으면 이게 변기가 밖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하늘하고 나무하고 몰디브의 자연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연 속에서 이렇게 옛날 시골집 분위기로 되면서 똥을 때리면은 좀 더 쾌면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와 비치빌라의 진짜 장점은 요렇게 데크 공간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몰디브의 예쁜 라군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휴양지에서 느끼는 그런 리프레시함을 즐기는 거잖아요 여기 그네가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100km 거든요 근데 100km도 무리 없이 그네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네가 지겨우면 베이베드에 누워가지고 바다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좀 더 가깝게는 이 썬베드에 누워가지고 바다를 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아 파도 소리 너무 좋다 오 모래가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맨발로 모래를 밟으러 나와봤는데 모래를 밟는 느낌이 진짜 좋다 오 약간 이렇게 질쩍질쩍거리는 진흙 같은 느낌 이게 진짜 밟았을 때 엄청 부드럽거든요 와 좋다 좋다 여기 노바리조트의 워터풀빌라는 이 워터빌라 데크길 끝에 이렇게 총 4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약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인데요 이 빌라의 다른 구조들은 제가 묵는 그 워터빌라 일반 워터빌라랑 거의 비슷해서 딱히 보여드릴 게 없는데 와 풀만큼은 와 진짜 한번 제대로 보여드려 봐야겠어요 이 풀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비가 와가지고 조금 미끄럽거든요 이건 좀 조심히 한번 걸어볼게요 와 진짜 이만큼을 걸어놔도 풀이 엄청 커요 와 이거는 불에 한번 들어서 봐야겠네요 이렇게 양쪽이 다 프라이빗하게 가려진 풀빌라의 진짜 매력은 아무것도 안 입고 풀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도 그리고 허니문에서 그런 뭐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진한 야외 진한 애정행크를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즐길 수 있는 그게 진짜 프라이빗한 풀빌라의 장점이잖아요 구영복이 없으니까 다 벗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와 풀이 매우 크다 괜찮아 괜찮아 와 진짜 풀사이즈가 수영을 막 즐기기에도 굉장히 크고 넓어서 허니문으로 여기 노바 풀빌라 오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야 나도 나도 워터풀빌라 보고싶다 너무 좋으니까 막 말이 꼬여 오늘 이제 촬영할 거는 다 촬영을 끝냈어요 지금 이제 비치빌라도 촬영을 했고 여기 워터빌라 끝에 있는 그 네개 밖에 없는 노바의 진짜 핫한 워터풀빌라도 다 촬영을 끝냈고 그래서 저는 저희 방 202로 워터빌라에 와가지고 좀 휴식을 취하고 날씨가 좀 잦아들어야 물속에도 들어가고 그럴텐데 파도가 엄청 치고 지금 천둥 쳤어 하하하하 오늘 저녁도 심상치가 않다 심상치가 않아 와 이거 수영장에 들어갈 때 요거 그냥 차고 들어갔었는데 이대로 그냥 찍으면 문이 열린다는 거다 열려라 참게 오 열렸어 문이 너무 무거워 하하하하 주인씨 네 나왔어요 아 거기 있군요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고 계시는 주인씨 네 워터풀빌라가 응 풀이 진짜 커 아 진짜 그렇구나 응 들어갔다 나왔어요 다 벗고 아 네 하하하하 자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제로콜라 병따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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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그러면 깔아비 제로콜라 그런 콜라는 처음 봤어요 여기가 이 미미반은 매일 한 번씩 채워준다고 해요 멀딘 바다를 바라보면서 즐기는 제로콜라 맛있습니다 침대 엄청 편해 아 좋네요 응 침대에 진심인데 응 제조 침대에 있네요 하하 밖에는 계속 비바람이 몰아쳐서 방에서 소파에 앉아서 그리고 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역시 브이로그는 김도경 콘스탄티노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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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웃음은 뭐지? 하하하하 인정하지 못하는 웃음인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녁 먹으러 갑시다 오늘 이제 노바에서의 저녁식사로 오늘 일정은 마무리 하게 될 텐데요 내일은 아침에 여기 또 사우스 아리아 투어에 오면 원래 그 고래상어 투어하고 만타 투어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고래상어 투어는 얼마 전에 하기도 했었고 만타 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즌에 만타를 많이 볼 가능성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일 아침 일찌 그 하트 아 네 거북이를 보러 거북이랑 같이 스노클링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거북이 포인트로 스노클링을 나가볼 거고요 근데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저희는 저희는 내일 날씨가 정말 좋기를 제발 하루만은 몰디 후에서 날씨가 좋기를 기대하면서 내일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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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